그 입에 익은 거 저 소스만 닦고 조명 켜줄까? 이게 나? 너가 집보다 우리 집에 훨씬 잘 나오는데? 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 자신? 다 우리 집 세팅을 물어보더라고 이거 눈쟁이 님 해주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눈쟁이 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 뒤에 아니 그러니까 돌리 형도 우리 집 세팅 물어보고 수련 님도 우리 집 세팅 물어보고 다 우리 집 세팅 물어보고 갔어 눈쟁 님 신이야? 존나 쪼끄만해 보이던데 코가? 너 오늘 쉐딩을 빡세게 한 거 아니야? 그 쉐딩 빡세 보여요 혹시? 아 오늘 빡세게 됐나 보네?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많이 두들겼나 본데 많이 두들겼어요 형? 아 진짜 난 모르는데 그냥 말해본 건데 아니 님 오늘 왜 이렇게 꾸몄음? 머리 모험? 아니 요 근래 머리가 응 이렇게 말리지 않으면 개 병같아져가지고 뭘 뭐 발랐음? 말릴 때 이렇게 말린 건데 그냥? 바른 거 같이 됐는데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힘 주셨어요 형님? 힘 안 줬는데? 힘 좀 줬는데? 나 그냥 선크림만 발랐는데 오늘? 아 내가 나온다고 어제도 아 나온다고 아 뭐야 아아아아 지울꺼? 적당히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저 님한테 방송적인 비즈니스 아니면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적당히 하세요 젠타야 진짜 이런말하게 뭐라 하지만 나 진짜 너라면 팰수도 있어 진짜 팼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팰수도 있어가 아니라 존나 팼잖아요 아니 코가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? 코가 너무 작아 아니 뭐 평상시엔 뭐 얼마나 컸길래 아니 짐도 크라고요? 닥치세요 님들은 아니 진짜 쫀득님 시청자라서 나쁜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악플 마렵게 만드네 나한테? 쫀득 감사 엉 나이스 엉 나이스 그만 좀 해 젠타야 나 이제 부끄러워 죽겠어 엉 나이스 그 며칠 전에 쫀득님 만났었거든요 강남에서 또 겹쳐가지고 쫀득님이 저 보러 쫓아오신 거예요 강남까지 아 진짜 지긋지긋하게도 그래서 만나서 밥 사주셨는데 저한테 내가? 응 정확히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해 그냥 그니까 밥 사주셨는데 막 제가 옆에서 계속 엉 나이스 이러니까 불안치고 밖에서 계속 이 찌랄해요 엉 나이스 케인님 방송 좀 그만 봐 제발 봐봐 저 케인님한테 도전 선전포고 쫀득 케인 그만 보고 쫀득TV 봐라 하지마 제발 젠타야 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해가지고 내가 오살못이라 그런데 디자인이 원래 빛던 건가요 아 제가 그 옷을 빨래를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봐봐 야 옷이 존나 불편한데 젠타야? 왜 왜 이러지? 이게 이렇고 이게 맞추면 이렇고 이게 여기 가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으면 너무 이상해 그거 버려 그냥 그러면 원피스를 파는 파는 곳 있어? 중국 파오바오 아무튼 그랬어요 아 왜 콧물이 자꾸 나지? 뭐 뭐 뿌렸어요? 방에? 혹시 향수 뿌렸어요? 아니 님 전다고 향수 뿌렸어 안 뿌렸어 향수 뿌렸잖아 아 아 진짜 내가 이러니까 자꾸 콧물이 나지 나 비염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뭐 뿌렸어요 쿨 워터 향기가 나는데? 말 말 시키나 봐 남자한테서 쿨 워터 향기가 나는데? 아 햄버거나 차 먹어 아 다들 아 펀치 방송 꺼져있을 때 존나 패요 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남녀평정 펀치 이러면서 존나 패 방송 꺼져있을 때만 안 패는 거지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 응 그니까 근데 너 완전 성남자셔 코 왜 큰 줄 아세요? 제가 존나 앞에서 부었어요 안 크다고 봐봐 저는 실제로 코 작거든요 실제로 작구나 솔직히 네 코 크다는 게 아니라 비율로 따져봤을 때 크다 이것이 얼굴에서 그럼 사장님 너 비율로 따지면 몸에서 뱃살이 제일 커요 그치 나 뱃살이 제일 크지 아 열받아 너도 잘하는데 아아 너 최지방 33%잖아 나는 이제 26까지 떨어트렸어 팔 걷어봐 어? 근육이 너무 많아져서 안 걷어지네 라라는 진짜 아니 모르시잖아요 얼굴 크고 코 크실래요 얼굴 크고 코 크고 얼굴 크고 코 크고 얼굴 크고 코 크고 얼굴 작고 코 크고 아 중독 아니 방송에서 공개했다고요 제 입은 아 맞다 근데 네가 네가 말했잖아 그때 아니 나 왜 33%이야 이러고 아니 근데 나는 한번 말하면은 끝일 줄 알았거든 근데 평생 그걸로 놀림 받을 것 같아 살빼그라 별명 뭔지 알아요 저 네 고졸 재수 재접 BMI 33 일단 빚져서 모범납살자 떼굴떼굴 돼지고 공돌이 아니 무슨 그렇게 길어 별명이 아니 인생을 졸업하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팔 말랐잖아요 근데 체지방 33% 특 누르면 진짜 멀렁 와 이씨 이만큼이 다 살 와 와 그니까 아니 뭐야 이거 그니까 아 진짜 이런걸로 핑계되면 스킨쉽 하지마 지라하지마 제발 아니 진짜 찌긋해 진짜 질린다 아무튼 근데 완전 거의 인간 푸딩 돼가지고 그 살이 왜 찐줄 알아? 왜요? 너도 이제 나이가 먹은거야 이제 아니거든 너도 이제 호르몬이 20대 초반때는 그냥 어? 쌩쌩 했지만 이제 슬슬 그 호르몬이 아니야 아니야 너도 이제 틀닭이 돼가는거야 이제 아니라고 20대 후반부터는 그렇게 돼 아니에요 아니 늙은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 이번 연도 초에 41kg 였거든요 41kg? 그래서 그 이후로 야식을 계속 먹었어요 귀찮아서 세금으로 돈 날린 모범 낙세 자체 지방성 13% 터키 시카고 피자 내버링 굴러다니는 꿈돌이 이제 다라고 풀려요 저렇게 인생을 조롱한다니까? 로솔 제적 빚쟁이에 대학교 제적 당했어요 괜찮아 제적 당했어 진짜요? 야 빨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제적 당한걸로 하이파이브 쳐야겠냐 쟤한테 젠타야? 난 뿌듯했는데 나만 당한거 아니라서 중독 고졸 제수 제적 빚쟁이 귀찮아서 세금으로 돈 날린 모범 낙세자 체지방 33% 호동 시카고 피자가 되버리고 굴러다닌 곰돌이 젠타? 아니 왜? 너 말 못하는 것 같길래 내가 아니 끝까지 안 읽어도 되잖아 그래? 그리고 이제 추가된거 아니야? 유튜브 삭제됐다 복구된 사람? 그리고 수익 참출 안 그만하라고 아니 다 지었던데? 가서 보니까? 근데 지금 다시 복구하는 유튜브 그거 삭제된 것들은 다시 공개해요 왜냐면은 제가 경고 받은 것들이 제가 막 섹시해서 섹시함수 금지당한게 아니라 가짜가슴 때문에 아아 너 것도 아닌데 그 탐을 내 아니 아무튼 너의 욕망에서 그릇대는지 없으면 엄드로 살면 되지 뭘 또 어? 아무튼 그거 때문에 먹은거라서 구분할 수 없는거야 뭐를 내려야될지 일단은 다 내려놔 가짜가슴 야 가짜가슴 야동 이렇게 별명 붙이면은 진짜 내가 가슴서명하는 줄 알아 그건 아무도 안 믿는거야 아니야 나 영광검색의 가슴서명이라고 그냥 바디수트라고 해주세요 젠짜에겐 진짜는 코밖에 없어 내가 언젠가 나중에 코 축소술한다 장기후방 한달 때리고 격락 받아 봐 격락 격락? 격락 가가지고 코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코 다다다다다 그만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중독 그 입에 익은거 저 소스만 닦고 진짜 개빡치게 하네 진짜 개웃기다 뭘 닦아줘 니가 닦아 아 닦아주시지 스윗하게 닦아주긴 했네 그래 저거 한 좀 닦였을듯? 코성현까지 하면 진짜로 낫는진 타네 아니 가슴이 내가 선호를 한게 아니라 가짜가슴 실리콘 슈트를 입었다가 점점 그리고 아무도 안 믿을거야 일단 어떻게 제방 님방송에서 이렇게 놀 날쪄가 많이 되는거죠 님이 자꾸 모쏠을 때리쳐서 왜 너 모쏠 맞잖아 아 님이 자꾸 이렇게 아니 게임에서 사귄게 사귄겁니까요 게임 아니라고 뭐 이런게 아니었어? 아니라고 메이플스토리 아니었어? 그건 봉순이라고 그래? 그래 그럼 너 메이플스토리였잖아 아닌데? 맞는데? 아닌데? 그건 뭔데? 내 메이플스토리 내가 한 말 아닌데? 그럼 누군데? 다른 사람이 있겠지 그럼 어디서 만나는데?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나? 무슨 카페였는데? 보컬로이드 카페 미안하다 사귄걸로 솔직히 그냥 젠타 연애했대요 건들지 마세요 젠타 연애했대요 건들지 마세요 젠타 연애했대요 건들지 마세요 진짜로 한 번만 더! 모쏠이라면 제가 헌냅니다 진짜 젠타 보컬로이드 카페에서 연애해봤어요 진짜로 젠타 짜증나 한 번만 더! 모쏠이라면 진짜 제가 헌냅니다 만나는데 그 분 목소리 오토툰이 걸려있고 그런 말이야 아니였어 아오 진짜 살짝 이런 느낌 아니야?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젠타님 안녕하세요 저 보컬로이드 카페에서 미안하다 잠깐 캠 좀 꺼주시면 돼요 미안하다 잠깐 캠 좀 꺼봐 안 돼 안 돼 꺼 보이시라니까 빨리 뭐 먹어 빨리 뭐 해? 뭐 해? 뭐 해? 뭐 해? 뭐 해?